용감한 동주님들이 바보 은달들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서 최종 결전의 승리를 얻으시면 됩니다. 각 미션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최후 결투에서 유리하게 쓸 여군의 공주 이름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. 아 맛있다. 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. 용산 디스파로 가시오. 어 야 형 아니 니가 그렇게. 잘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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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. 말하고. 아버지. 어디가 개리. 영업이 형 같은 얘기였는데요. 아 나 저 진짜. 개리야. 이 쪽으로 합니다. 이번엔 기범이 형이다. 어이. 선수. 이거 다른바 타져요. 마지막 승부. 어이 진짜 완전 팬이에요. 아따 박사님. 이거 고집 관계 아니었어요. 그냥 형한 경위야. 왜 한 경위야. 언제 보셨어요. 내 고집아. 내 거야. 괜찮아. 괜찮아. 누가 우리 애 때렸어. 담아. 누가 우리 애 때렸어. 누가 우리 애 때렸어. 너가 때렸어. 너가 때렸어. 당장 잡아. 당장 나와. 내 바보 은단들 건드리지마. 아이고. 아이고. 저리 가시오. 저리 가시오. 저리 가. 예스 잡고 뭐라 해. 예스 잡고 뭐라 해. 뭐라? 뭐라? 그다음 바보들. 자 이제 용감한 공주님이 바보 온달들을 잘 가르치셔서 최종 결전에 승리한 팀이 오늘의 최종 팀입니다. 아 그렇습니까? 가르쳐서 네. 갑니다. 갑시다. 가세요. 자 출발. 6, 2, 보고 싶다. 너 보고 싶다 좀. 6, 2. 제가요? 저 거기서. 아 그럼. 6, 2, 보고 싶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아아아아아아아아악. 어디로 가셔요? 용산 데이트 스파로 가셔요. 어 온달 이게 안 따져. 이건 따는 게 아니야. 여는 거지. 원 샷. 자 렛츠고?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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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히 좀. 야 이런데 절대 휘말리면 안 된다. 이런 식으로 둘이 편먹고 약간 나를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 절대 휘말리면 안 돼. 자꾸 헬끔 헬끔 쳐다보면서 웃는 건 왜지? 어 여기에도 되게 무섭게요. 유희 수영했잖아. 배영으로 맞고 싶어? 절로 안가? 배영으로 맞고 싶냐고 유희한테. 배영으로 맞는 건데. 배영으로 이렇게. 접영으로는 이렇게. 조용히 하라고. 얼굴을 뒤로 좀 물러라고. 조용히 하라고. 조용히 하라고. 조용히 하라고. 야 너 여기 봐라. 너 여기서 어떻게 나오나 봐봐 여기서. 여기도. 야 그냥 내가 데려가는 강아지야. 아 강아지는 지금. 강아지가 뭐예요? 여기 봐 여기 좀 너 나오는 거 봐봐 여기 여기. 너 지금 그래 여기. 어? 오빠가 나 안 좋네. 나한테 그런 거야? 나한테 그런 거야? 아니 너한테 그런 거야 지금. 아니 이거 뒤에 뒤에 없어서 그래. 여자의 마음을 정말 모르네. 이게 나한테 해야 될 거야. 아니 lunch seats ribcav 에어uv 유희 여기 sur. 유희 여기 떠. 거기 딱 гар jag고? 그곳일지 아니야. 그곳으로. 나왔다. 저기다 저기. 보인다 보인다. 보인다 보인다. 런닝맨 보인다 런닝맨. 보인다 런닝맨. 노란색 오 노란색. 이름표 이름표 런닝맨. 왔다. 찜질빵이네. 찜질빵입니다. 빨라. 아 이거 참. 빨라. 빨라. 빨라.